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가 프로그램 매도와 외인 매도 1위죠. 외인 매도 1위로 아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억 이상 매수는 또 1위입니다. 수급은 안 좋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면 주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HLB는 좀 다르죠. 외인이 매도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개인이 매수를 하면 일반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고 강력한 개인이 매수하면 외인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이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이 엉망인데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신장 방광한 부분에서 역대급 OS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FDA 허가, 가남 허가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퍼실리티 부분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기 좀 지저분하니까 청소 좀 하세요. 그리고 이거 배관 압력이 왜 이 정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부분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해야 되겠어요.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가 왜 이렇게 느슨하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될 텐데 왜 스티커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색이 바랬죠? 다시 붙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압력이 뭐 이렇다 저렇다.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제 CRL을 보내버린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는 기본적으로 보낸다라는 게 요즘 FDA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거의 보내버리죠.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신장 방광한 부분에서 부심피질암에 대해서 10대 연구 결과 중 하나로 꼽혔죠. 지금 리보카넬이 간암 허가가성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조, 영업이조 이런 부분이 다시 기대감으로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HB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OS가 20.9개월입니다. 통상 8.5개월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2배 이상이죠.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OS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리보카넬의 이 조합이 정말 좋은 조합이구나라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FDA 허가는 상당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보시면 HB가 안 내려가죠. 한 10% 정도에서 흔들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내려갑니다. 매수기를 잘 주지 않죠. HB 오늘 외국계 매도 금액이 37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잠점 집계를 보면은 156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매도하고 있죠. 프로그램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210억까지 매도했다가 110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1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놀면은 얘네들이 사면은 올라가고 얘네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내려갔죠. 근데 오늘 좀 다르죠. 그러면 뭔가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다.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HB가 뭔가 다르죠. 어? 이상한데? 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11시 44분인데 외국계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강력한 세력이 그 물량을 다 받아서 넌 팔아라. 내가 매수할게. 외국인이면 다야. 프로그램 매도 다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매수기를 주지 않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이러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 팔고 웬만하면 HB로 다 집중하세요. HB로 싹 다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뭐 어쩌고 어쩌고 네 말 듣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단기 하루 만에 단타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단타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FB 허가가 나냐 안 나냐가 제일 중요하죠. 계속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시간에서까지 흔들었네요. 또 매수하면 됩니다. 또 매수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바닥에서 벌써 이거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벌써 25%였습니다. 25% 하한가 두 방 맞았는데 그 두 방 중에 내일 이제 5% 오르면 하한가 한 방은 지금 맨증이 되는 거죠. 맨증이 되는 상황이다. 내일 5% 오르면 여깁니다. 한감방은 벌써 회복을 해버리죠. 여기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매집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매집을 했고 지금 다시 이제 신규 개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심약한 개인들 흔들어가지고 그 물량들을 털어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장전에 악재를 띄우고 또 그리고 장전에 호재까지 같이 나왔죠. IT조선에서 이런 호재를 띄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세력은 악재를 계속 띄우고 있죠. 여기 특정한 데일리미디 여기 어제에도 말도 안 되는 A는 나 같으면 H&B 주식 안 산다. 뭐 그러면서 이제 했죠. A가 도대체 누구야? 모르죠. 그런 익명의 누군가를 앞세워서 나오는 이런 뉴스 내용을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뭐 이래 싶으면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여기도 정확한 문제 확인 필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정확한 문제는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겠죠. FDA 쪽에서 피드백을 31일 날 뭐 해주겠죠. 31일이 1년째 되는 날이니까 그럼 6월 1일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항선은 아주 마이너한 내용들이죠. 그럼 그 부분 다시 이제 좀 손 좀 봐가지고 이제 하시오 뭐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청소 좀 하고 압력 좀 조정하고 그 다음 관리 방식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3일이면 되죠. 아니면 좀 넉넉 잡아서 야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이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다시 보내고 또 이프대에서 이렇게 보고 쭉 보다가 됐네. 그러면 빠르면은 한 2개월 만에 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항서제약에 대해 구멍가기입니까. 이게 퍼실리티 부분 뭐 그 하는 거 항서제약이 못할 리가 없겠죠. 삼성바이예서도 이런 거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메일 보내니까 오케이 됐어. 허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다. 지금 뭐 흔들면서 계속 밀어붙여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섣불리 여기서 털려버리면 다시 진입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시 진입하는 거 되게 어렵다. 이게 지금 왜냐면은 일단 매도를 딱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 어 10% 오른 상태에서 매도했다. 근데 이제 다시 살려고 보니까 3일 동안에 25%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리죠. 심리가. 심리적으로 다시 들어간 게 어렵습니다. 추세를 위로 타고 있죠.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추세를 갖다가 즐기면 되는 겁니다. 즐기면. VI 걸었죠. VI. 그리고 생명과학 7% 그리고 제약이 15%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테라피틱스 6% 올라가고 있고 이노베이션 6% 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막 바로 올려버리죠. 개인들 따라붙지 못하게 그리고 심약한 개인들 물량 던져버리게 그리고 단타들 빨리 팔고 나가게끔 이런 악재에 뿌리고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만 다시 11시에 들어서 외인들이 다시 잡아 먹고 있죠. 다시 사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프로그램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제 1,140억 정도 매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HLB그룹은 FDA 허가가 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LB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엄청나게 매도 잡히고 있죠. 매도해도 올라간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어떠한 세력이 유입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외국인 파는 거 저까짓 거 내가 커버 못할 것 같아? 요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신한하고 한국에서 좀 팔고 있죠. 신한한국이 팔면 보통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위로 막 올라가고 있죠. 12%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수해서 올려버리면 이건 이제 접근 못합니다. 웬만한 개인들은 접근하지 못한다. 지금 뭐 바로 밀 올려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17% 밀 올려버리죠. 자 제약은 지금 한간방 맞은 거 다 회복했죠. 회복 벌써 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죠. 순식간. 그래서 두방 맞은 거 너무 괴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있는데 제 말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